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그렇습니다. 제목만 봐도 어질어질하죠. 그럼 봅시다. 제목 개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우리 애한테 자꾸만 꽁꽁아 해피노나라고 불러야지 이랄지 떨어지는 정신 핵가닥 심오 원제 당신의 개는 내 아들의 누나가 아닙니다. 저희 시가에 노견이 한 말이 있어요. 나이가 9살이라고 했나 잘은 모르겠는데 아니 사실 저는요. 개를 뭐 특별히 좋아하지도 그렇다고 또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요. 다만 동물도 생명이니까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정도의 개념과 생각만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죠. 여하튼 그래요. 가끔 시가에 가면 이 개가 왈왈왈 짖는데 저는 거기서 딱히 별다른 반응을 한 적 없고요. 얼굴을 만지거나 또 눈길을 주거나 이뻐한 적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얘가 저한테 다가올 때 막 일부러 피하거나 밀쳐낸 적도 없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냅둬요. 그리고 사람들이 개를 막 싫어하거나 이뻐하는 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 감정 없이 바라보는 편인데요. 딱 하나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가 사람들은 모두가 애견인인데요. 이게요. 그냥 좋아하는 걸 넘어서 그냥 사람 취급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도 개를 좋아하긴 해요. 다만 결혼하기 전부터 자취를 했기 때문에 오래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건지 이 개에 대한 애정은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요. 저 사람들이 개를 사람 취급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 인생 아니니까. 하지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거 특히 저와 저희 아들에게 이러는 거 정말 진짜 못 참겠거든요. 이제 막 돌이 지난 만 한살배기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모가요. 저희 아이한테 그 개를 자꾸 누나라고 지칭해요. 예를 들어서 개 이름이 해피고 제 아들 이름이 철수라면 철수야 해피 누나 해피 누나 이렇게 해봐라 이러고 또 남편 성인 김씨면 우리 김해피가 김철수보다 훨씬 더 누나다 누나 서열이 위네 이런 말 해대고 게다가 또 있어요. 해피 누나랑 철수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야지 등등등 자꾸 이러면서 둘이 붙여놓고 서열 호칭 관계를 이상하게 정리하는데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서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뻐하는 것과 별개로 결국에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 아닌가요? 뭐 시모 당신이야. 그 개를 진짜 딸처럼 키웠으니까 본인 스스로 해피 엄마 해피는 내 딸 이러는 거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하겠는데 도대체 왜 우리 아들한테까지 이런 짓을 하는 거냐 이거죠. 제가 몇 번이나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갈 때마다 자꾸 해피 누나라고 불러라 이러는 거 진짜 짜증나요. 막말로 당신이 제 친엄마였고 그런 엄마가 계속 이랬다면 아닌 게 아니라 했어도 벌써 욕을 막았을 겁니다. 정말로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지금 글 쓰면서 생각이 난 건데 어머님이 종종 제 아들과 개를 같이 동시에 안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개가 어머님한테 집착이 좀 심해요. 그 뭡니까? 질투가 되게 심한 개들 있잖아요. 가만히 못 있는 애들. 딱 그거요. 그래서 둘을 같이 안아 올리면 그 질투 때문에 저희 아들한테 이빨을 막 드러내면서 이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아이를 빼온 게 벌써 몇 번이나 돼요. 그런데요. 시모는 이런 자한테 어이구 너 왜 그러냐 이러면서 오히려 타박을 합니다. 에이그 호들갑은 아무도 안 물어. 우리 해피가 얼마나 똑순인데 지 동생을 물겠냐 등등등 이런 미친 소리를 해드는데 진짜 늘 이래요. 이 집에만 가면 저 혼자 예민한 사람이 되고 개랑 같이 자란 아이는 행복하다느니 어쩐다느니 맨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앉았고 또 개가 아이한테 으르렁거려서 제가 경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데 진짜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 시모 특유의 시선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혐오? 불쌍함? 이 두 가지가 섞였다고 해야 되나? 여하튼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거 진짜 싫고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마음에 안 드는 게 제가 이런 시모 때문에 너무 답답한 나머지 당신 가서 애랑 개랑 같이 있지 않도록 개를 잡아 올리든 애를 잡아 들어 올리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해야만 겨우 그때서야 둘 중 하나를 들어 올리는 수준입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요. 그래서 그 개만 보면 좋다고 쫓아가려 하고 또 시모가 같이 품었을 때도 마찬가지 개가 이렇게 하는 걸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거 자체를 모르죠. 왜? 워낙에 어리니까요. 여하튼 이거 너무 위험하고 그러니까 최소 저희가 머물 때만이라도 그 개는 방에 두고 못 나오게 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내 집이 아니니까 대놓고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제발 제 아들한테 그 개를 누나라고 교육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를 안 키워서 잘 모르는데 보통 다 이럽니까? 개 키우는 사람들 그 개를 진짜 가족으로 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피를 나는 가족 말입니다. 친형제 자매 엄마 아빠로 여기냐 이거예요. 개를 내 자식이다 내 아이다 내 동생이다 누나라고 불러라 등등등 이런 거 이해 안 되는 걸 넘어서 솔직히 이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 다 좋다 이거야. 그렇게 할 거면 본인들만 그러고 살던가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거지 같은 걸 강요하는 거냐 이거예요. 진짜 욕이 목 바로 아래까지 올라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댓글 1번 이걸 보니까 예전에 봤던 기이한 일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때 제가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유모차에 한 4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타고 있었고 아이 엄마는 품에 개를 들어안고 끌어안고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저랑 같은 방향이고 거의 나란히 걷고 있었는데 조금 이상했던 건 이 아이가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몸을 뒤로 완전히 돌려가지고 자기 엄마를 계속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응? 애가 왜 저럴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바로 그때 아이 엄마도 아이한테 꽁꽁아 앞을 봐야지 이러니까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가 시더 나도 오빠 보면서 갈 거야 딱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응? 이건 또 뭔 소리야? 혹시 우리 뒤에 애 오빠가 있나?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엄마 품에 있던 그 개를 보고 오빠라고 하는 거죠. 와 진짜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던 기억이었는데 이거를 오늘 여기서 또 보네 덜덜덜덜 내 댓글 와 씨 이게 진짜라고? 미친 정신병자 아녀? 덜덜덜덜 2번 개한테 논하라고? 말 그대로 개가 상전이구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올라온다. 서열 어쩜 좋냐? 헐 개보다 아래라니 개 같네. 3번 끌 끌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지만 그 멍멍이가 진짜로 시모의 딸이면 누나가 아니라 고모라고 불러야지.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화도 안 나고 웃음만 나오는구만? 어이구 그리고 남편은 더 짜증나네. 뭐요? 미친 거요? 그래 자기 부모야 나이가 들어가지고 정신이 좀 나갔다 치더라도 사람한테 개를 누나라고 불러라. 이 지랄 하는 거를 직접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다고? 야 이딴 게 아비라니 헐 진짜 그러니까 지금 지자식이 개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지같은 꼴을 당하고도 이건 어쩌면 좋죠? 이러는 엄마라니 어이구 아기만 불쌍하네 분명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개가 누나요. 4번 개를 안 좋아하는 쓴이가 9살 노견이라는 걸 보면 9년동안 살았다는 건데 소형견 기준 9년이면 사람 나이로 대략 신아홉 중형견이면 66 대형견이면 73살이라고요. 그럼 이게 할머니지 누나냐고 그리고 소형 기준으로도 신아홉이면 애한테 호청정리 소형정리 하기 전에 남편부터 존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누나라고 아니지 해피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사료는 입맛에 맞으시고요. 아 뭐든 진짜 너무 싫다.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지. 정신 좀 차리라고. 5번 나는 개를 키우지도 않고 갯바도 아니지만 쓰니 부모한테 사랑 못 받고 자라는 거 개 티난다. 끌 끌 끌 끌 끌 대들 끌 야 지금 네 몸에서 개똥 냄새 오지는 거 알고는 있죠? 끌 끌 끌 끌 6번 예전에 슈돌에서 엄태웅 내 나온 거 기억들 하나요? 그때 엄태웅이 진돗개 두 마리 키웠었는데 그 중 한 마리 이름이 세보미였나 뭐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딸 지 언니가 되게 어린 아기였는데 이런 아이한테 계속 세보미 언니가 어쩌고 저쩌고 세보미 언니가 어쩌고 저쩌고 이랄지 떨어대는데 진짜 기분 그지 같더라고 아니 그래 백번 양보해서 엄태웅이야 가족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자막으로도 세보미 언니 이따위로 내보내니까 이게 무슨 개인 유튜버도 아니고 공영방송인데 미쳤나 싶더라고 걔한테 언니 오빠 딸 아들 등등등 이렇게 호칭을 할 거면 제발 니들 가족끼리 있을 때만 그렇게 하라고 개꿍 소리 듣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냐 이 개꿍들아 7번 아니 나는 쓴이도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대놓고 정색을 하세요 당신 자식이잖아요 그러다가 물리면 그땐 어쩌려고 이럽니까 만약 시부모가 싫어한다 그럼 그냥 안 가면 돼요 가지 마요 해피 누나라니 미친 거 아니야 욕 나온다 정말 에라이 거지 같은 것들 아니 그리고 지인 논리대로 따지면 이거는 누나가 아니라 고모 아니냐고 고모 해피 고모 8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똥에는 똥이라고 하죠 또 저러잖아요 그러면 콩콩아 음식한테 눈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세요 9번 아니 그냥 대충 좀 맞춰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강아지가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다 이런 글까지 쓰고 쓰니 심성 진짜 빡빡하고 그지 같네요 대댓 아니 이것도 무슨 얼씨고 개가 사람 말을 다 하고 그러네 끌 끌 끌 끌 10번 내가 개꽁들을 제일 끝에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개를 개로 안 키워 왜일까 지능이 떨어져서 그러는 건가 11번 이런 걸 보면 개는 개다 개랑 사람이랑 같은 취급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솔직히 좀 찌질해 보여요 감히 동물 따위가 사람한테 누나 동생 이러는 거잖아 이런 거 근데 인스타 보면 개를 안 키우는 사람들도 개를 이뻐하면서 개한테 이모가 이모가 삼촌이 이러는데 이건 또 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개를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오빠 언니 동생 취급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좀 하라고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대댓글 그러니까요 시대에 못 따라가는 그지 같은 꼰대들이자 2번 그래 알았어 그냥 같은 취급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선 너부터 시작을 하자고 야 댕댕아 좀 더 지져마라 12번 진짜 개를 먹는 것들보다 저런 것들이 훨씬 더 혐오스러워요 어 그지 같아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 무식과 유식의 기준이 달라진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던 건데 그 개가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완전 혐오하는 눈빛으로 요즘 무식하게 누가 그런 말 썼냐고 여아예요 남아예요 이게 바뀌었어요 할 말 많은데 참 노당 무서워서 하지 못하겠고 참 한장 하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제발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